어린이박물관 상철전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린이박물관 상철전이 새로운 전시준비로 인해 휴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을 4월 26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살짝 열어두었어요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현장에 와서 접수하면 입장이 가능해요 우리 이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전시는 세계인형을 주제로 한 신비한 마법의 방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기는 깎아방이에요 여기서 호두깎이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볼까요? 이건가봐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시작하기 이렇게 나무를 깎으면 호두깎이가 된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곳에는 세계의 다양한 인형들이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인형들이 있나요? 어? 여기 보니 엘사 친구도 있네요 반가워요 다음은 이어방이에요 이어방에는 아픈 인형을 고쳐줄 수 있는 인형병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형병원이 와서 아픈 인형들을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전시를 다 보고 나면 활동지와 걱정인형 만들기 키트도 받을 수 있대요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전시에 오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4월 28일부터 어린이박물관에서 우리 이제 만나요 전시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골고리와 인형 친구도 함께 볼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